오늘 뉴스 이스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네요. 6.25 당시 한국 지킨 네덜란드 참전용사 부산 유엔공원서의 역면이라는 기사네요. 6.25 전쟁 당시에 네덜란드 군으로 참전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고 그래요. 국가보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고 페르난드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의 국가들이 와서 죽기도 하고 살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의 국가보본부 장관 페이터 반도 플라투 주한 네덜란드 대사 유족 고인의 배우자와 손녀 등이 참석합니다.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 후에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강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래요. 추모사는 강정의 장관과 페이터 반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고 유해 봉환식 이후에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임시 안치된다고 그래요. 안장식은 유족과 협의에 따라서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행기념공원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되고 페르란트 티탈레파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 소속이었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래요. 6.25 전쟁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받은 후에 원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 군우 6.25 참전용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참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외국 군인들이 와서는 우리나라에 참 피 흘렸죠. 강정의 국가보험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란트 티탈레파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대한민국 부산에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인이 자기는 죽으면 한국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나 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의 한국 정부와 국민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유엔 참전용사를 보낸 국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암기했어요. 항상 감사하도록 배웠어요. 가르치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도왔던 나라의 국기들과 그 나라를 다 외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부는 6.25 참전 국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울 때 달려가 돕는 일을 자주 하며 그 나라가 우리의 혈명이며 형제국이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난히 한국인들에게 있는 도움을 받은 자에게 대한 감사가 연년이 내려오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참 은혜를 베풀면 절대 잊지 않아요. 그만큼 외세가 침입해서 우리를 도와준 유엔 여러 나라가 오늘날 한국을 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뭐 저기 무슨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군이 다 가서 피 흘리고 같이 죽기다고 거기서 같이 싸워주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이 일킨 베트남 참전했는데 또 한국인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거기서 가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죠. 거기서 월남 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국과 유엔들이 다 우리나라에 피 흘리고 여러 가지 참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참 대안 대가를 다 베푸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은 혈명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해구산 그만하겠다라고 이런 혈명 관계를 깨뜨리는 데서 참 아쉽죠. 오늘 뉴시스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 6.25 당시 한국 지킨 네덜란드 참전용사 부산 유엔공원소 역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